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향후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우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얼마 전에 부동산 여러 문제로 부동산, 대구 부동산 같은 경우에 오늘 우리의 주제가 되는 이런 침체 혹은 거래 절벽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분양이 완전히 분양이 완료가 되지 않고 미분양의 조짐이 좀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예측을 주신 바가 있는데 지금 대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금 부동산이 이전에 미친 듯이 오르던 것 같은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 혹은 또 지금 이 집값이 내리는 전환점이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먼저 대구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국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침체되고 있지만 대구 지역 분위기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하다고 하는 설명들이 좀 있습니다. 보도들이 쭉 있었는데 대구 지역 매매 시장, 전월세 시장 상황 먼저 한번 짚어보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소장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이제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대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연초 1월달은 거의 한 2%, 전세가 한 1.5% 정도 올랐고 이게 한 4월달까지는 거래량이 주고 있는 상태에서도 월별 상승률이 1% 이상 높은 가격 상승률을 사실은 기록하면서 아주 높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5월 넘어가면서부터 어떤 가격 상승세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10월달 우리가 가격 변동률을 보면 매매와 전세가 똑같이 0.08% 정도만 상승하는 데 거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실소자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11월 첫째 주에 사실은 마이너스 변동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10월달에도 한 번 정도 마이너스 주간 단위로 보면 기록을 하게 되면서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어서 어느 정도 변곡점 기준에 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이 소장님 보시기에는 변곡점 기준에 와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은 내려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은 이제 어떤 조정 국면에서 사실 거래량도 사실은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실제 이제 상당수 어떤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고민하는 것 중에 4월달에 집 내놨는데 아직도 안 팔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매달 얼마씩 얼마씩 떨어뜨리는 대로 심지어는 집도 한 명 안 벌어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실제로는 지금 시장의 어떤 매수세에서는 어떤 시장의 어떤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수요자들도 하락 예상하고 좀 더 하락할 때까지는 사지 않겠다. 천월세 시장, 매매 시장 둘 다 상황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성 의사님께는 분양 시장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부분 미분양이 증가한 거 맞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정말 예전에 예측한 것처럼 분양 공급이 과다해가지고 분양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리 대구의 미분양은 조금 증가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미분양이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전국에 보시게 되면 미분양이 2016년부터 해서 2019년도까지 보시게 되면 미분양이 약 5만 6천에서 5만 8천 세대까지 이렇게 미분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9년도에 미분양이 좀 감소하죠. 그러다가 이제 2020년도에는 1만 9천 세대 지금 현재 21년 9월에는 9월에는 지금 1만 3천 세대로 미분양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 미분양은 역대 최저치입니다. 역대 최저치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특이할 만한 사항은 뭐가 있느냐 하면 이 미분양 가운데 수도권의 미분양은 1,400세대 지방의 미분양이 1만 2천 세대입니다. 서울과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또 여기서 특이할 만한 사항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중공 전 미분양과 중공 후 미분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공 후 미분양이 전체에 약 한 8천 세대가 있고 또 중공 이전 미분양이 약 한 6천 세대 되겠죠. 그런데 옛날 같으면 이 중공 후 미분양은 악선 미분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악선 미분양이 아니라 과거에 미분양이 남아 있는 거를 중공 이후에 건설사들이 선세를 놓고 월세를 놓고 세를 넣었기 때문에 지금은 분양 전환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전국에 남아 있는 미분양은 약 5,800세대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미분양 통계에서만 보듯이 미분양이 감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의 집값이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분양도 보시게 되면 2020년 작년 초에만 하더라도 미분양이 한 1,500세대, 1,700세대 하다가 작년 연말부터는 미분양이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는 미분양이 아주 정점을 찍었죠. 그리고 올 초에만 하더라도 이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집값이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1,000세대, 2,000세대까지 지금 도달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이렇게 미분양이 많아서 앞으로 염려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대구 전체의 미분양을 보시게 되면 특별한 지역, 동구의 대구 전체의 미분양이 72%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지역은 보시면 미분양이 얼마 안 되는 거죠. 특히나 달서구는 미분양 1세대, 서구 남구는 미분양이 1세대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동구의 미분양이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대구 시내 전체의 청약률과 계약률도 다소 떨어지는 역량을 보이기는 한데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미분양 5,900세대 가운데 대구가 2,000세대, 굉장히 많은 물량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동구 지역은 오히려 미분양 관리 지역을 지정하거나 오히려 조정 대상 지역 해제도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송 의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대구 지역 전체를 두고 미분양이 되고 있어서 대구시 전체의 분양 시장에 축소와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는 아니다. 특정 구의 문제다, 동구의 문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소장님, 대구의 청약률, 앞으로 분양 시장이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계약률을 보면 이 두 지표는 지금 송 의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하지 않고 그래도 별로 특정 지역의 문제지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시는 견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나 이런 걸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미분양이 1,000세대에서 1,500세대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2,500세대에서 3,000세대 넘어가게 되면 이게 대구 전역으로 미분양이 확산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게 5,000세대가 딱지게 되면 사실 이게 패닉이 오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서 우리가 2005년도에, 2006년도 넘어갈 때 우리가 미분양이 늘어날 때도 계속 100개, 세 자릿수 미분양이었다가 1,000개에서 3,000개 갈 때까지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3,000에서 5,000세대 갈 때는 한 4개월 걸리고요. 5,000세대에서 6,000세대 가면 1개월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6,000세대에서부터 1,000세대 갈 때까지는 대략 한 8개월에서 1년 걸리는데 이때 당시 오면 건설사들이 분양을 하지 않아서 미분양이 안 느는 거지 이게 어떤 공급, 사람 수요가 생겨서 늘어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대구 같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동구에서 시작된 미분양이 다른 지역으로 사실은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어떤 청량률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 대구역 일대라든가 아니면 남산, 앞산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사실은 청량률이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시장에 대해서던 과거와 달리 어떤 투자 수요가 실수요자로 바뀌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단은 시장을 관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소장님 말씀은 지금 어쨌든 매매 시장과 분양 시장이 커플링돼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매매 동향이 분양 동향하고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미분양과 거래량이 감소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사님 말씀하실 때 미분양은 아직 우리 지역의 특정지구, 동구 지역을 제외하고는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미분양 발생 원인, 거래량 감소 원인이 어떤 건지 말씀을 좀 주시고요. 수급 측면에서 공급이 너무 과잉이 되지 않았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현재 미분양이 이게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동구에 많이 몰려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구에서도 보면 또 특정지역에 몰려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시내권에 분양했는 단지를 보게 되면 그다지 미분양이 많지 않고요. 또 그런 미분양 단지의 특성이 뭐냐 하면 요즘 우리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소형평형대에 또 미분양이 몰려있기도 하고 또 최근까지 분양이 또 잘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 실세보다 분양 가격이 좀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분양이 낫는 단지를 보게 되면 주변 실세보다 좀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잘 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는 원인은 뭐냐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수급 사항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입주 물량, 공급 물량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표를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는 보게 되면 이렇게 공급이 적을 적에는 또 입주가 많았고 또 입주가 또 적어지니까 또 공급이 많아지고 이런 패턴을 이렇게 보여왔습니다. 대구는 다른 지역하고 달리 항상 입주가 많으면 공급이 줄었고 공급이 줄자에게는 또 입주 물량이 좀 늘어나서 이런 밸런스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18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공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약 한 11만 세대 정도가 지금 2018년도부터 분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1만 세대 가운데 지금 대구의 미분양은 2000세대밖에 지나지 않는 거죠. 지금 남아있는 게 2%도 채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누군가가 다 분양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입주할 물량이 얼마냐. 이제 빨간 선입니다. 올해는 약 한 1만 6천 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겠고요. 내년도에 2만 세대, 23년도에 약 3만 4천 세대의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주 아파트가 미분양이 아니라 누군가는 다 샀는 거죠. 그러면 샀는 사람은 누구냐. 무주택자가 사기도 하시고 또 처분 조건부로 사신 분. 또 예전에는 또 다주택자분도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분들이 언젠가는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살던 집을 전세해 놓거나 또 아니면 살던 집을 처분하고 와야겠죠. 그러면 오히려 이제 이 처분하는 거를 어떻게 될까. 이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불안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좀 정체 중에 있고 거래는 좀 떨어져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송영사님 말씀 종합하면 공급 과잉으로 볼 수 없다. 입주 예정자가 지금 대기 중 상태이기 때문에 분양은 완료가 됐다. 이후에 입주하고 난 뒤에 입주자들이 살고 있던 주택이나 아파트의 물량이 쏟아질 때 그것이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아파트 신규 공급이나 분양 시장이 현재 위기를 맞이한 상황은 그렇게 볼 수 없다. 네, 현재까지는 그런데 23년도에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 앞두고 내년부터는 약간의 조종이 올 수 있겠죠.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올 것인지 내년 하반기에 올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사님 의견에 이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까 송영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항상 분양 물량하고 입주 물량은 항상 반비례를 합니다. 왜냐하면 분양이 많아지고 입주가 많아지면 당연히 그때는 당시에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격은 중에 우리가 매매 가격은 분양 물량에 비례하고 입주 물량에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양 물량이 왜 비례를 하냐고 하면 시장이 좋으니까 분양을 많이 하는 거고요. 입주가 많아지면 당연히 시장에 공급이 많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거래가 줄어 갔던 게 왜 줄어 들었겠습니까? 실제로는 거래가 하는 것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어떤 가격 계리감 때문에 사실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상당수 어떤 분들이 지금 내가 집을 팔고 싶어도 사실은 팔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물으십니다. 내가 집을 팔고 싶은데 어떻게 팔까요? 이게 주택 가격은 사다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사다리를 갈 때 이 가격에서 여기를 밟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 밟고 이렇게 밟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격이 올라갈 때는 내가 1억을 했는데 1억 천에 누군가가 매각을 하면 다음에 이게 1억 2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1억 3천이 되고 이렇게 사실 우리가 분양가격을 올렸고 아파트 매매가를 사실 올려왔단 말입니다. 반대로 떨어질 때도 똑같습니다. 1억짜리가 9천만 원 내놨을 때는 9천만 원이 거래가 되면 떨어질 때는 다시 9천만 원이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8천 5백, 8천에서 이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남들 시세처럼 맞추침하고 차라리 내가 빨리 팔고 싶으면 차라리 좀 더 한 칸 더 밑으로 가서 지금은 처분하셔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한 번도 시장의 어떤 공급량을 이겨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2016년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구에 2016년도에 물량이 많아지면서 달성군 중심으로서 대구 전역으로 사실 가격 하락을 가져왔고 지금과 같은 어떤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소위에서 초이노믹스를 통해서 LTV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의 붐을 타면서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지금까지 조정 없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 하면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물량에 따라서 반드시 어떤 이런 리스크를 가지게 됩니다. 실제 대구가 지금 11월 달에 사실은 전세 가격이 일부 조정이 들어갔던 이유도 뭐냐 하면 11월 달에 대구의 입주 물량이 5,800개 정도가 됩니다. 이게 입주 아파트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이 입주 아파트 주변에서부터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송은비 이사님께서 지금 집을 다 샀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특정 지역의 미분양이기 때문에 건설사가 할인 분양을 하던 전세를 놓으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집을 다 사갖고 있습니다. 이 11만 세대가 다 미분양 무주택자였을까요? 실제로 대구를 떠나서 아니면 전국적으로 무주택자는 사실은 지금 집 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금다리가 지금 사라진 상태에서 내가 전세금을 가지고 전세금도 다 대출인데 어떻게 집을 삽니까? 대부분 그 정도 여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어떤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새 집으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뭘까요? 옛날에는 미분양 주택이면 그 한 특정 단지만 미분양이기 때문에 바닥치기가 쉬웠지만 지금은 미분양 단지 주변에 있는 단지들이 전체적으로 이것들이 아주 길게 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도 어떤 대구시나 아니면 정부에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지금은 규제를 할 때가 아니라 어떤 특정 지역들 몰려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거래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어떤 향후의 위험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어떤 규제 일변도로 간다는 것들은 결국은 어떤 시장을 한 번 더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소장님 방금 말씀을 하실 때 규제 말씀을 하셔서 이 질문을 추가적으로 더 드리면 중간에 사다리를 없애버렸다고 하셨는데 실제 실수요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그 단계를 없애버렸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대출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출 규제를 해버리면 중간에 말씀 주셨지만 실제 실수요자들이 구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이제 사실은 우리가 실수요자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에 월세 살다가 전세로 갔던 시더머니를 만들어서 또 그 시더머니를 가지고 어떤 대출을 만들어갖고 내가 집을 사러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이 힘들어져 버렸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한 10년 가까이 계속 가격이 오르기만 했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조정국민을 사실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좀 더 좋은 조건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딱 와버리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전세 자금 자체가 다 내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세 자금 대출을 통해서 전세가 다 자기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 시더머니를 가지고 내가 대출을 내야 되는데 지금은 대출을 하러 가면 지금 LTV의 어떤 규제로 받는 것도 있겠지만 또 내년부터는 또 DSR 규제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집 없는 사람이 이제 집을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진 지금 사실은 이렇던 사다리 자체를 없애버린 것도 있지만요. 또 하나는 진검다리도 사실은 없애버렸었습니다. 과거에는 일시적인 2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들도 내가 작은 집에 살면서 내가 큰 집을 이사가기 위해서 어떤 진검다리를 만들어가는 적도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지금 정부에서 2주택자들을 규제하고 대출을 규제해버리면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투기꾼이 아니거든요. 이런 어떤 조항들까지 지금 다 데려가버리니까 지금은 주거사다리는 그냥 주거진검다리까지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집 사기가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공급하는 적에도 정부에서는 실시효자인데 집을 공급하겠다. 대출해주는 것도 실시효자인데 대출이 필요한데 쓰이도록 하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분양 아파트를 보게 되면 대부분 무주택자들이 청약을 받는 제도인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약자들을 연령대를 보게 되면 30대의 계약자 연령대 비율이 지금은 현재 한 50에서 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금 내 집 마련 하나 하겠다고 이렇게 많이 이 시장이 뛰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다 투기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30대들도 지금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최근 한 2, 3년 전부터 이 시장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또 이분들이 대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신규 분양 시장에서는 과거에 비하면 대출량은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실시효자 시장에서는 적정한 대출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투기 시장이 아니라 현재까지는 어떤 실시효자 위주의 시장이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작... 제가 그럼 한 말씀 드릴게요. 자꾸 실시효자 시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분양 시장이 실시효자 시장이었을까요? 무주택자 시장이라고 해서 그 많은 딱지가 거래가 되고 이런 게 왜 그렇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의 분양 시장 자체가 이게 계속 실시효자 시장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사실은 시장이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분양되는 아파트는 다 도심에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청량률이나 미분양은 사실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젊은 층들이 왜 시장에 들어왔겠습니까? 실시효자라서 들어왔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집을 못 사니까 너무 올라가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시점부터 어떻게 돼버렸냐면 내가 지금 안 사면 불안해서 사실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 사람들이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데 저는 부동산 자산을 안전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자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부 비율을 아주 높게 끼고 갖는 자산이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오면 그 충격을 사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젊은 층들이 가계 대출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사업자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업자 대출은 지금 80%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과연 이 사람들이 과연 불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불안 심리로 오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실수요자 시장이라고 해서 이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은 잘못하면 사실은 시장을 더 왜곡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지점은 우리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정리하는데 다시 조금 더 토론하기로 하고요. 두 분의 견해 차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동의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이 송 의사님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이다는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정을 받는 직접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올랐고 우리 대구도 많이 올랐습니다. 다시 제가 또 이걸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2006년도부터 해서 아파트 거래되는 것은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고 이것을 다 지수로 나타내는 건데 전국적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부동산은 약간 조정되기는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전체적으로 다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구도 많이 올랐고 서울, 또 최근에 경기도도 많이 올랐죠. 지난 1년 동안 우리 실거래가 지수도 대구가 20% 올랐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34% 올랐네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고 상승폭도 굉장히 최근 한 2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순고르기 장세, 조정 장세는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려보자. 기다려본다고 해서 조금 조정은 되겠습니다만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항상 우상향하기 때문에 시간에서 이 부동산이 실시 차익이 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 의사님 보시는 이유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잠깐 기다려보자. 순고르기의 심리가 작동을 해서 일단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지금 시계처럼 보이는 조정받는 시점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소장님, 이 견해에는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을 그린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는 같이 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시간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상향을 그리지만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저는 이걸 데이터로 연구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20년 동안 내렸던 결론은 뭐냐 하면 시장에서는 공급에서 절대 이기는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공급이 많았을 때는 반드시 조정을 받았고 그 조정받는 기간이 사실은 문제였거든요. 우리가 이제 단적인 예로 우리가 2008년도 자꾸 이야기를 하면 금융위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 조정받은 것처럼 대부분 이야기하시는데 2008년도와 97년도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97년도에는 우리가 MF가 왔었을 때는 이게 금리가 돼 막 20%까지 올라가버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을 줘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맞고요. 2008년도는 사실 금융위기는 지금의 어떤 이런 부동산 시장을 호황을 만드는 하나의 계기점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충격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대구는 2008년에 조정이 들어갔는 것이 아니라 2006년 8월부터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2006년 8월부터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조정이 들어갔고 2008년도에 대구가 사실은 조정을 최고 많이 받게 되는데 사실은 금융위기가 아니라 대구의 당시에 입주 물량이 2만 호가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입주 물량이 사실 2만 호가 3만 호 가까운 입주 물량이 있었고 미분양이 한 2만 호 정도 되면서부터 조정이 본격화됐고 이런 조정이 2011년도까지 가게 되거든요. 이때의 어떤 공통점은 그 가지고 입주 물량이 많았다는 거고 지금 대구가 저도 우려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동안 공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올해부터 대구의 어떤 적정 수요는 한 1만 3천 호 정도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사실은 그 공급량이 누적이 되고 계속 누적돼 가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시점에 가면 이 누적된 물량들을 통할 수 없는 시기가 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거지 어떤 긴 시간을 버티면 또 어떤 시장은 회복이 되겠지만 이 조정받는 기간이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위험은 가격에 대한 위험이 아닙니다. 기간에 대한 위험이지. 네. 두 분의 견해가 약간은 다른데요. 이준호 소장 말씀을 듣자면 공급이 많이 되면 가격 조정받는 걸 이길 방법이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하는 건 맞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공급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뉴스를 늘 통해서 보듯이 서울 수도권에 공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지금 가격이 조금 조정받고 있는 이유 중에 큰 이유는 우리가 가계 대출로 인해서 서울만 조정받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나 저는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지금 서울 수도권에는 공급 부족에 기인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급을 늘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공급을 또 늘린다고 하게 되면 재건축이 제일 우선적으로 더하겠죠. 그러면 또 재건축하게 되면 이주 수요가 발생되고 이주 수요가 발생되면 또 전세라든지 또 매매 가격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는 늘 잔존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과 지방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우리 나라 전체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공급 부족한 현상이기도 하고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지금 미분양이 역대 체접니다. 이런 불안 요소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다고만 해서 이게 대구 전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지금 방금 송영사님 말씀하실 때 지금 부동산 시장의 조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가계 부채에 대한 조정안들 이것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가 발표한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특히나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어떤 게 있죠? 네, 현재 우리가 DSR이 적용된다고 아시지 않습니까? DSR이라는 건 총부채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맞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아파트 담보대출 한 개만 따졌다면 지금은 개인이 마이너스 대출이든 할부금 대출이든 총 대출을 다 포함해가지고 원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범위를 DSR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전세 자금 대출도 제외하겠다고 했다가 최근 발표된 자료를 통해서 전세 자금 대출은 올 연말까지는 봐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 자금 대출도 대출 받을 적에 이제는 갱신하게 되면 정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고요. 또 지금 신규로 전세 대출을 받을 적에도 예전에는 살면서도 대출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입주 전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하고 내년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현재는 규제 지역에 6억 초가 되는 대상의 아파트만 DSR을 적용했다면 내년에는 내년 1월부터는 2억 넘어가면 DSR을 적용받고 또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 금액 1억이 넘어가게 되면 전부 다 전 국민이 다 DSR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거나 아니면 현금이 없다면 앞으로 집 사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특히나 우리 분양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 잔금 대출에서도 이 DSR을 적용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긴 하는데 이 분양권에 대해서는 초기에 대출 받았는 범위 내에서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우리가 입주할 무렵에는 분양가가 아니라 KB 시세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분양 금액이 5억이었는데 입주할 무렵에 10억이다. 그러면 이 10억에 대한 LTV를 내줬습니다. 50%라면 5억을 대출해줬죠. 그런데 이제는 정부에서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서 최초 분양했던 이 5억 가격에 따라서 이 LTV 비율대로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옛날만큼 대출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하면 그 DSR 규제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었는데 2단계, 3단계를 말씀 주셨는데 그 적용하려고 했던 시기가 상당히 당겨져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제2금융권이 추가되는 분양시장에서의 어떤 대출 내용도 상당히 폭이 줄어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민과 청년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소위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거듭 차지는 대기인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득이 많거나 현금이 있는 사람은 집을 사기가 용이하겠지만 사실 소득이 적더라든지 아니면 현금이 없다면 집 사기는 훨씬 힘들어지겠죠. 현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진입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사회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매 동력이 수요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분양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이런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대출이 안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래가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는 조금 이따 해보고요. 이거 이 부분에서 약간은 의견 차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 송 의사님은 숨고르는 단계다. 이게 변곡점 다시 말하면 집값이 하락하는 방향으로 내려가는 시작하는 지점이 지금이 아니고 잠깐 쉬었다가 결국 우상향하게 되어 있는데 내려가는 지점은 아니고 숨고르기 하는 지점이고 이준우 소장 보시기에는 다소간 하락을 했다가 결국은 긴 시간에 걸쳐서는 올라갈 수 있지만 짧은 시간 내에 그 짧은 시간이 얼마가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체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었을 때는 10년 가까이도 갔으니까요. 가격이 다소간 하락할 수도 있는 지점의 변곡점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어떻게든지 간에 변곡점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그것까지는 사실은 아까 우리가 송은비 의사님께서 입주 물량을 한번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2023년도 2024년도까지 어떤 입주 물량들은 상당히 지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금 대구가 분양을 하지 않고 지금 분양 대기 중인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러한 어떤 물량들에 대한 공급의 시장이 이어지는 동안은 어느 정도 상승 동력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대구가 어떤 체해져 있는 상황들을 보면 거기 주택금융공사에서 나오는 주택구입부담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지금 지난해 2분기 이후에 지금 대구가 계속 최고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대구하고 인천, 세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구는 계속 그런 어떤 부담지수라든가 이러한 어떤 지수들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물량적인 측면 그리고 국토연구원에서 나오는 우리가 향후의 어떤 주택시장을 보고 있는 주택심리지수나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약간씩 떨어지고 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 금융시장이 테이퍼링 시작했고 금리 인상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한테 영향을 주면 우리도 금리 인상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파급 효과가 있게 되면 어쩌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위기 혹은 폭락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보지 않으시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서 폭락을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상업용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폭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택시장에서는 결코 폭락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집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주인이 한 70, 80%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이라는 부분들은 가격이 올라갈 때는 이렇게 우려하지만 내가 거기에 들어가버리면 다 동참을 하게 되거든요. 내 가격을 올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방어도 사실은 하게 됩니다. 지금 왜 대구에 있던 주택가격이 이렇게 거래가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격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그동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현한 수익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버티는 힘이 사실은 과거보다 조화제가 있다는 거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폭락까지는 해당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 지금 이 폭락을 얘기할 수 있는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숙제를 잘해 보셨습니다. 우리가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부동산 매매지수 전세지수를 이렇게 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빨간선이 매매가격지수입니다. 2012년부터 해서 15년도까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거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015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가격이 좀 꺾였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니까 2016년도, 2017년도에 다시 입주물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당시에 2만 7천 세대, 2만 4천 세대 계속 연연히 입주도 많다 보니까 가격이 좀 조정이 되는 상황이 보이죠. 그래서 2016년도부터 해서 2019년까지는 굉장히 좀 행보 장세입니다. 약간의 또 조정도 있었죠. 조정도 있으면서 이 기간에 약간 상승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또다시 우리가 한 2020년부터 해서 21년도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 상승의 폭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래프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에 꺾인다기보다는 지금도 큰 폭락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셨는데 이런 조정이 되거나 이런 행보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당 기간,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조정 기간은 좀 거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수도권하고 지방부동산이 상황이 좀 다르다. 부동산이 수도권은 그래도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되면 디커플링 현상, 그러니까 전국의 부동산이 올라가는 현상이 아니라 두 개가 떨어져서 수도권은 상승이 계속되지만 지방은 상당 기간 조정을 거치게 되면 이것이 지나가는 시간만큼 가격의 격차로 금방 드러나 버릴 텐데 이런 현상이 벌어질 상황이 걱정이 된다. 이 격차가 걱정이 된다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소윤사님은 이 수도권과 지방부동산 시장의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우리 대구와 지방의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구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또 대구의 소득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집값이 이렇게 많이 상승하고 있냐고 저한테 많이 묻습니다. 그 반면에 서울과 수도권에는 이렇게 기업이 몰리고 있고 또 당연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늘 주택은 부족한 거죠. 이렇게 서울과 지방이 다르고 또 우리 대구와 경북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을 보게 되면 굉장히 획일적인 정책을 다 펴고 있는 거죠. 서울에는 공급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매너 규제, 우리 대구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매너 여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격차는 지금도 상당하지만 앞으로도 더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정책은 서울 수도권과 지방이 좀 달리 적용돼야 될 것이라고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마무리 반응 1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소장님, 뭔지 하실까요? 일단 지역민들이 사실 어떤 공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실수요자 입장이라면 외에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선택의 폭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을 잘 관망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대구시나 아니면 우리가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뭐냐면 지금 어떤 시장의 기능을 좀 될 수 있으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지역만의 어떤 정책들이 사실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가 단순하게 조정지역 같은 경우도 대구시는 건의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건 중앙부처에서 이거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게 대구시만 건의할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사회라든가 동시에 우리가 같이 어떤 건의해서 그리고 어떤 이 지역 실정을 제대로 알려갖고 어떤 지역에 좀 특화된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너무 시 혼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시에 있는 시민단체들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전문가 집단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들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공급과 입주 물량이 많다는 것에 대한 우려는 조금씩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 물량이 많은데 앞으로 공급이 예정되는 신규로 공급할 것도 발생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공급이 예년만큼 3만 세대씩 공급된다면 우리 대구시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 침체로 갈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전국적으로도 미분양이 동구가 가장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 부동산이라는 것은 올라도 문제지만 사실 앞으로도 부동산이 내려가서 조정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얼마나 더 힘들어지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 대구시에서는 공급 물량의 적절한 조정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대구 동구는 미분양 관리 지역을 지정해서 공급 물량을 좀 조절한다든지 또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저시켜서 또 공급을, 동구를 좀 촉진시키는 동구를 촉진시키게 되면 결국은 대구의 시장이 부동산의 좀 건전성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조정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진우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장, 성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의 이사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